kasage 자연치행 사람 보병사당 저녁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Medium 우즈 라인 안녕하세요 우즈 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우즈 선배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저희도 너무 너무 기다렸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춥지 않으세요? 저희도 하나도 춥지 않아요 여러분. 저희가 이 분위기를 좀 더 호끈 달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비웠는데 저희 무대 끝까지 보려고 기다릴게요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힘든 군생활에 저희 우주소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물어 드리려고 다음 곡을 준비했는데 다음 곡은 저희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 아세요? 네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더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. 사랑해요.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